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3년 5월 1일 주간 DH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얼굴들이죠 병자 유인태 선생님 오늘도 바쁜 김병준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바로 바로바로 김바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오랜만에 뉴스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뉴스들이 오늘 그렇게까지 많다고 해야 되나요? 많다만 많고 적다만 적습니다 하지만 모든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홍보할 게 있습니다 저희 주간 DH가 속해 있는 KADH 블로그 있죠 저희 블로그가 디지털 코리아라고 해서 KADH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DH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주간 DH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뉴스 위주로 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느끼셨을 텐데 논문 리뷰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콘텐츠 종류를 조금 더 늘려봤습니다 뭐냐? 자체적인 교육 콘텐츠입니다 바로 DH교육 시각적 인문학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자로 아마 얘가 공개가 됐죠 텍스트로 데이터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뭔가 1강 1-1, 1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 아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육 연계과제 지원을 받아 제작되어 온 겁니다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내부에서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내부과제용 프로젝트가 있는데 돈은 그렇게까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게 줍니다 최소한 저번에 나왔던 300만원짜리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했냐면 아예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동영상으로도 제작됐을 뿐만이 아니라 교재를 위키덕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쪽으로 가 편집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기본 이론 파트 그 다음에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서버 단위 AWS 그 다음에 위키, 미디어 위키를 기반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디어 위키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키 문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멀티미디어이기 때문에 360도 파노라마를 어떻게 촬영하고 편집하고 서비스 할 건지 그리고 드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자지도하고 타임라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나오고 시멘틱 네트워크 그래프도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종합하는 디지털 파빌리온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이미 강의 자료는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 이 강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이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다 동영상 제작 완료는 끝난 상태고요 이제 일주일에 3편 내지 2편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8월 중순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창구 교환이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플랫러닝 방식으로 거꾸로 학습 방식으로 이것만 보고 강의도 할 수 있게 만들지만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은 교재를 좀 바꾸고자 하는 욕망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바꿀 수 있도록 해당 교재의 원본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다 접속이 다 되시고요 여기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PPT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바꾸셔도 되고요 다만 최소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CC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출처 표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목소리도 있고 강의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강의해 주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연구 교육 연계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 학생들이자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는 저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통소를 해가지고 검수나 책임도 다 해야 되겠죠 문제가 없기를 검수를 하긴 했지만 문제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덕분에 이번에 구독자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폭발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시각적 인문학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올라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건데 이번 학기 이거는 사실 2022년이잖아요 작년 2학기 때 제작했던 거를 최종으로 올린 거고요 지금 현재 이번 학기에는 언어 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교육 연계 프로젝트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유인태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유인태 선생님 선생님 후배에요 왜 한마디 하셔야죠 교수젠가 학생들이 이런 거 만들고 있다고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후배님들 네 그러시죠 왜 시각적 인문학인지 조금 그래도 더 설명을 해주시면 시각적 인문학 비주얼 휴머니티스트의 기본 개념은 저희 김현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자 인문정보학을 만드신 김현 교수님이 주장하신 바고요 정확히 주장보다는 제시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제시한 개념이고 인문학을 그냥 단순히 텍스트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인문학도 충분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와 전파돼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 연구될 수 있다 와 같은 개념으로 준비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문화 컨텐츠 영역과는 조금 더 상관계가 있죠 문화 컨텐츠 영역에서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거하고 조금 다른 지점은 저희는 아무래도 인문학과 정보기술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융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휴머니티스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혹시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도 질문인데 그럼 위키독스에 있는 내용이 다 영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서로 돼 있는 것과 아닌 거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먼저 예습하실 분들은 예습하셔도 돼요 사실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정도로 만들도록 했으니까요 저 병자 유인태 선생님 말 안 하겠다는 저 강력한 의지 유인태 선생님은 인공지능 아니죠? 유인태 선생님 본인 맞죠? 네 계속 이것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